자살 사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이 업무로부터 비롯되는 스트레스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관계가 대략은 좀 나와야만 됩니다. 저도 자살 산재에 관련된 사건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던 분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나아가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부부관계가 많이 안 좋아서 가정 불화 때문에 자살했다든지 또는 채무가 과다해서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것인 거겠죠. 따라서 자살 산재도 산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산업재보상보험법에 고의, 자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나 질병은 업무상 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료 간에 싸움 박질하다가 저터져 가지고서 다쳤다거나 쓰러졌다. 안 되겠지요. 또 자기가 출장 가서 업무를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난다. 이것은 충분히 자기가 고의로 그런 사고를 알았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즉 뭔가 우울증이라든지 업무로부터 업무가 누적돼서 정말 내가 안우미 상태였다든지 이러한 상태에서 불현듯의 뜻밖의 행동으로 인한 자살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것도 업무상 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해 행위의 유형들을 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자살했다. 이건 뭐 바로 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요양 중인 사람이 내 팔에 한쪽이 날아갔어. 내 다리를 쳐다보니 한쪽 다리가 잘려져 나갔어. 추락해서 신변비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에라 이렇게 살 바에는 떨어져 돼지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로 자살한 경우는요. 이건 뭐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이미 의사를 찾아갈 정도의 정신이 있으면 자살 안 한다고 합니다. 의사를 찾아갈 정도의 자기 판단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상태인데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주를 좀 넓게 그래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피팍 뛰고 어려운 사람이 아 나는 정신병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지 진단을 받아 봐야지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살로까지 나갈 정도 상태가 아니라고 의학 정신 전문의사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해 행위, 즉 자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폭이 사실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인 고통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내지는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로 어떤 결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재로 인정됐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우리 스크립트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 지점장 사건에서 어떤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느끼다가 자살한 사건이거나 또는 어떤 조합에서 조합장이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제떨이 날아가고 그러려면 되자라 하는 경우에 올라가서 담배 피다가 옥상에서 그냥 떨어져 죽은 사건. 이런 것들은 정신적 억제력의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간적 근접성이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재를 많이 인정을 합니다. 또 주로 회의 시간이 깨지고 나와서 건물에서 투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산재 사건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가정부라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열받아서 그냥 열 안 오르겠다 하면서 유서 쓰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유서를 안 쓰고 죽으면 산재라도 인정받게 되는데 나 마누라 때문에 자살한다 하면 이건 산재도 안 됩니다. 하여간에 주로 우울증을 앓던 분들이 자살로 나아가는 경우 업무상재로 인정받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혹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논무사들과 상의하셔서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